하얼휴 자 오늘 쿠모탑 업데이트가 또 대규모가 되어버렸는데 자 제가 또 기다렸던 레몬 제스트 맛 쿠키 요거 등장을 해버렸어 스토리 컨텐츠도 있고요 오 뭐 출석 이벤트도 이것저것 많이 생겼네 샤랄라 세 칸 하나 둘 셋 그리고 업데이트 내역을 한번 볼게요 자 레이드가 5단계가 추가가 됐고요 우와 불급 상태가 어마어마한데 이거 벌써 저 입장 전투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소다 맛에 이어가지고 레몬 제스트맛도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얘 거기다가 선물을 보면 저 이것저것 엄청 많이 뿌렸어요 다이아 천 개랑 오케이 레이드권 슈퍼에픽에서 유니크 우와 야 이거는 엄청 큰데? 다음 시간에 뽑기 들어갑니다 레몬 제스트 유니크 바로 먹어줄게 이번에 유니크가 4개나 있지만 정작 쓸만한 게 막 요 체리밥 말고 좀 애매해요 페퍼도 나중에는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딜러가 하나도 없어 지금 이를 위해서 먼저 또 기분 좋게 스타트 한번 해봐야겠죠? 뽑기 드가줘! 저번에 은빨 그냥 그냥 저냥이었는데 바로 가볼게요 레몬 제스트 유니크 오르라! 아 황금 티켓 저번에 마지막에 떠가지고 기분 엄청 좋기는 했는데 요번에 안 떠주냐? 아! 재물이라고 생각하게 오 이거 뭐야? 옆에 코코 뭐야 빨간색? 원래 있었나? 아니야 연금술사 이득이야 연금술사 5성 찍어야 돼 어차피 어어 05성 나와줬고 천삼아 또 유니크 뽑았으니까 5성 뽑아보자 그냥 보라색으로 번쩍! 번쩍! 아직 뭐 갈 길 멉니다 번쩍! 보라색! 아! 이걸로 좀 약간 살짝 선회 해줄게요 아티펙트로 기분 좋게 샤라라 보라색 4성 루야 바로 떠준다!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! 뭔데 뭔데 신기 아티펙트는 떠줘야지 픽업인데 그렇지! 셀토룸핏 이리로 와 아 이거 코모탑 조회수도 안 넣었는데 진짜 저 찐으로 팬심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? 그러니깐 여러분들 구독! 좋아요!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! 아! 그렇지! 하하! 드디어 나오누구만 40번만에 한번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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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업이니까 당연히 바로 레몬 제스트가 떠줘야지 왔냐 레몬 제스트 잠깐만 쟤는 설마 체리만 어서오고 너 뽑아야 돼 나 너 5성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지금 마지막 퍼즐이 하나 모였네요 에픽 제가 한 개 안 뽑혔었는데 마법사마코키 처음으로 하나 나왔네 이거 해기득 어차피 빛속성이라 지금 필요하거든요 아 레몬아 너 좀 많이 튕긴다 너 어차피 근데 나한테 오게 돼있어 이리와 빨래 마아 까비 하이차 아니 잠깐만 6만6천원 그냥 삭제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? 뭐야 어? 뭐야 아니 방금 보라색 아니 아니 보라색 아니었잖아 어차피 뜬다 왔구나 레몬 제스트 아 야 그거 기차 끝까지 봐야 되나 본데 이러면 왔구나 왔구나 자 그럼 한 번 더 틀어서 샤랄라 근데 한 번에 나왔으니까 또 보라색이 안 나오겠죠 그렇지 그렇지 이거까지 바로 원하면 너무 욕심이고 한 번 더 보라색 샤랄라 보라색 샤랄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알티펠트 오늘 왜 이렇게 잘 뜨냐 오호 예스 넙 오 2개 오늘 은빨 뭔데 흐름 좋다 이거 흐름 무조건 오늘 다 가야된다 이거 아 이거 진짜 깜... 와... 돈 녹는다 노가 와 벌써 13만원 썼어? 아니 아까 분명히 초록... 이거 파란색으로 뭐가 나오는 거 같애 이제 코코가 뭔가 비밀이 있는 거 같애 아 코코 두 마리 나와야 되는 거 같나 보네 쫙! 보라색! 어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야! 이게 황금 티켓을 떠주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이러면 이거 확정 아니야? 무조건이지 황금을 닮은 레몬... 제스트 좋아다! 오 예스! 알다 알다 자 코코 양쪽 나와주시고 등장! 누굴세요? 레몬! 으응? 아 에 아니 레몬 제발 따뜻한 향기 아 아 아 아니야 나 여기도 하나 더 나올 거라고 믿어 아 아 왕금 티켓인데 왜 얘가 나와 자 거기다가 이곳까지 질러 이거 얼만데 우와 우와 뭔데 2만개 다이아 7만 3천개 레전드 대충 한 65만원 고정도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제발 량입니다 이거 조금 가는 거지 이제 높았고요 무조건 5성 만들어야 돼 번쩍 번쩍 보라색 다이아 7만 3천개 출발 갑니다 가자 와 이걸로 뽑겠네 이제 천장 치는 거 진짜 오바지 일단 한 번 돌려 한 번 돌려서 와다 이렇게 생겼구만 생각보다 짜릿짜릿 다이아 살살 녹아요 번쩍 제발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오는데 한번 살짝 틀어 아티팩트에서 오늘 아티팩트 운이 좀 괜찮거든요 스킵 샤랄라 보라색 그랬지 오늘은 아티팩트의 날인가 나이스 샤랄라 한 번 더 와 오늘 진짜 아티팩트의 날이네 오늘은 이게 연소로 뜬다고? 샤랄라 와요 와 4성 아 아티팩트는 거의 다 완성됐다 이거 마지막 하나 더 뽑은 5성인데 이걸? 이걸? 일단 승급을 한 번 해줄게요 피해량 늘어나고 오케이 2성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어디갔어? 자 2성 달성했으니까 이거 받아주고 한 번 더 3성 승급 들어가져 나이스 3성 됐고 4성은 확정인 거 같은데 아 얘 5성 찍어줘야 되나? 궁속도로 30% 준가? 이거 왜 5성 찍어야겠는데 얘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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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색 잡 아 진짜 천장 설마? 또? 또 천장? 와 제발 좀 보라색! 크 보라색 주세 옆 잡 잡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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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이아가 노가요 와 진짜 레전드네 어? 뭐야 왜 또? 또 나와? 아 이거 뭐지? 안쪽에서 뭐 있나 보네 분명히 파란색이었잖아 아 아 아 아 이거 무조건 끝까지 봐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은 바로 넘어가는 거 맞는 거고 일단 4성까지는 무조건 찍을 거 같긴 하네요 아 따 더럽게 안 나오네 정말로 아 하아 아 아 오케이 4성은 만들었다 와 근데 이거 5성 못 만들겠는데 바로는? 와 4성 뭔데? 표식을 소멸시키면은 일정 시간 동안 비속석 피해 아 표식을 날리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 느낌인가 보네 아니 근데 이제 일반 이게 여기서 너무 안 나온다 와 진짜 저번에는 잘 나왔는데 그래도 어 와 이거 60개 언제 채우냐 3번 뽑아야 되는 건데 아 망했어요 이거 아니 지금 이거 벌써 7개 썼다고요 3,7에 21 한 24만 원 썼습니다 지금 벌써 아니 보통 이거 한 30만 원이면은 천장 찍히는 거 같던데 끝났을까요? 와 진짜 황금 티켓 한 번 보고 그 이후로 완전 폭망이네 와 너무 어지럽다 어 항금 티켓 드디어 또 나오네 제발 좋아 오! 이때까지 너무 안 나와도 황금 티켓 나와도 사실 손해요. 레몬이어야 된다? 레몬이어야 된다! 레몬! 어 오케이. 두 장 안 주나? 에픽 두 개 안 주나요 혹시? 이러면 진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. 이걸로 5성 어떻게 안 가. 아 제대로 물렸다. 진짜. 막판에 운은 어떻게 그렇지! 막판 이렇게 운이 따라주나 연속으로? 레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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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한 번만 더! 한 번만 더 나오면 된다. 까주워! 와 이거 버킷팩을 결국엔 다 써버리네요 거의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우와! 평균 회귀 하는 건가? 앞에서 안 나오는 거 뒤펀에서 한 번 쫙 몰아서 나왔어 이거 레몬 5성 완성! 가자! 왜 너가 나온 소다야! 소다 필요 없다고요 마일리지잖아 이거 레전드 뽑기네 오늘 100마일리지? 많이 주네? 이제 끝내자! 연속의 팽이 진짜 마지막 흐름 미쳤고 제발 제발 끝내줘고 이 싸움을 되게 끝내주세요 아니야 두리안 인정 두리안도 어차피 뽑아야 돼 체리맛은 5성 됐고 캐모마에도 이러다 5성 찍겠어 우와 제발 제발 똥 진짜 막판에 뭐라도 다 나오는구나 이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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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싸움을 멈춰줘 나 천명 채우기 싫다 레몬! 레몬! 야 진짜 캐모마일 5성이네 이거 거의 시화야 이거? 아니 황금 티켓에서 캐모마일 나오질 않나 정신이가 나갈 거 같아요 자 이거 내가 봤을 땐 그냥 천장으로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천장 근데 천장인데 왜? 왜 또 이거 파란... 여기서 한번 보자 아 그러네 이게 보라색이여 코코가 두 번 나오면 그래도 나오는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결국에는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기체 씬 자 결국에는 5성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오케이 끌뚤 눈빛도 5성 완성 와 하나 더? 야 이거 그래도 이 정도면 이득인데요? 막판에 몰아서 막 에픽들이 막 나왔어 계속 이득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평탄은 친 거 같습니다 오케이 끌뚤 눈빛 5성 완성 얘도 5성 승급하면은 공속 공속 30% 증가 딜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얘 굿샷 원거리 딜러고요 기본적으로 자 게이지 채워가지고 와 얘는 기본적으로 막 정신 없겠네 게이지 태운 다음에 자 풀게이지 채워서 차지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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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와 이게 공석이 엄청 빠른 거 같은데 요게 방전이라는 스킬인가 보다 이게 variables 공석이 좀 올라가는 건가 보구나 궁극기 쏘면은 요런 식으로 썩썩 모아서 우와 그 다음에 양이 기 모아서 쏘는 맛이 있긴 하겠다 얘는 레몬 제스트만 일단 5성 아티벡 더 5성 다 찍었고요 세팅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는 오호성 찍어가지고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지러웠다 휴바